그 다음에 문제 8번. 화학 배관 설비에 사용이 되는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접촉 유체에 대한 내식성이 클 것. 고온, 고압에 대한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상용 상태에서 클리퍼 강도가 작을 것. 클리퍼 강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클리퍼 강도가 커야 된다. 그죠? 클리퍼 강도가 커야 된다. 그래서 8번의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과학 가스 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가연성의 기체가 공기 속에서 부유하다가 공기의 산소 분자와 접촉하면 폭발할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와 같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누설되면 확산되어 낮은 곳에는 고이지 않는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이기 때문에 바닥에 깔아 넣는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액화석유가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LPG를 우리가 액화석유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LPG는 주성분이 C3H8개 프로판하고 C4H10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공기라고 하면 공기의 무게는 우리가 몇 그램이 되는가 하면 29 그램이 되겠죠. 그럼 프로판의 분자량은 이것은 우리가 44 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44 그램이라고 하면 탄소가 12 그램짜리 3개가 있고, 그죠? 더하기 수소가 1 그램짜리가 몇 개 있는가? 8개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이 값이 우리가 얼마가 나온단 말입니까? 이 값이 우리가 44 그램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9번의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 온수 난방에서 개방식 팽창댕크의 용량은 온수 팽창량의 약 몇 배가 가장 적당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몇 배가 가장 적당한가? 1.5배에서 2.5배. 그렇죠? 1.5배에서 2.5배.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3.5배, 4.5배 이와 같은 것은 너무 팽창량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1.5배에서 2.5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에서 배관 설비 유지관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벨보리움 및 배관 부속기기의 점검과 보수. 그죠? 배관 설비 유지할 때 점검과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건 맞겠죠? 배관의 점검과 보수. 그 다음 배관 설계 및 시공. 배관 설비의 유지관리. 배관이 다 설치를 하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가? 이거는 배관을 설치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배관을 먼저 설계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하고 있다. 시공.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배관 설비의 유지관리. 부식과 방식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점검과 보수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죠? 부속기기를 자주 점검을 해 주어야 되겠죠? 배관 설계. 이거는 배관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전기식 자동 제어장치 시스템에서 온도 조절기의 조절부. 그죠? 조절부에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온도 조절기, 수원 스위치, 스냅 스위치, 밸런싱 릴레이, 다이아프렘이라고 하면 그죠? 온도 조절 장치에 이 다이아프렘은 얇은 경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 장치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동 제어장치에서 제어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절기의 동작에는 연속 동작과 연속 동작, 그 다음에 불연속 동작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에서 불연속 동작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불연속 동작, 이 위치 동작.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오프 동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온오프 동작. 온오프 동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온오프 동작. 온오프 동작.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 이 위치 동작 말고 다위치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다위치. 다위치 동작. 이 다위치 동작도 우리가 불연속 동작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연속 동작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위치 동작 이거 하고 다위치 동작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 동작이라고 하면 P동작, D동작, PI동작, PD동작, PID동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비례동작, 적분 동작, 미분 동작, 비례미분 동작, 비례적분 동작, 비례미분적분 동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속 동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배관용 공기기구를 사용시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열고 일시에 전부 열지 않는다. 기구 등의 반동으로 인한 재해에 항상 주의한다. 공기기구를 사용할 때는 방진 안경을 사용한다. 활동부에는 항상 기름 또는 그리스가 없도록 활동부, 돌아가는 부분에는 기름 또는 그리스가 없도록 하게 되면 굉장히 기계적인 장치가 무리가 가겠죠. 있도록 한다. 있도록 해서 우리가 윤활유를 쳐주는 이유가 활동부에 윤활유를 쳐주게 되면 굉장히 기계 자체가 부드럽게 되고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활동부가 온도가 상승을 하는데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다음 중에서 가스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는 어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이 있는, 기름이 없는, 직사광선 받지 않는 곳, 그 다음 습도가 낮은 곳, 그 다음에 과학가스가 없는 곳, 그 다음 가연성 물질이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곳,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원심식 송풍기의 날개 직경이 450mm이다. 송풍기 번호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송풍기, 인펠러의 직경이 직경이 150mm가 남바원입니다. 150mm가, 그렇죠? 150m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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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mm가 남바원, 남바원이 되니까 450mm라고 하면 450을 150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450을 150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바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50mm가 남바원이 되니까 450mm는, 그렇죠? 450mm는 남바 뭐가 되는가? X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그렇죠? 150, 그렇죠? 150 곱하기 X 이퀄은 450 곱하기 1 이렇게 X를 계산하게 되면 남바 뭐가 된단 말입니까? 남바3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 16번에 대한 답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